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7학년도 6월 모평 과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구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A벡터가 3, 마이너스 되어요. 5A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즉, A벡터의 5배를 하라는 거네요. 자, 뭐예요? 그럼 5A벡터는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성분에다가 전부 다 몇 배, 5배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 곱하면 15.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5와 마이너스 5를 더해서 얼마가 되겠다. 답은 10. 이렇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